목회자가 교회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거나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분쟁을 겪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교회 문제와 관련해 상담한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시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은 목회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직접 대면과 전화통화 방식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5교회 중 1교회 정도가 교회 분쟁의 원인을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단적 교회 운영과 성폭력 등 목회자들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교회 세습도 교회 문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교회 규모로 보면 출석 교인 수 1,000명 이하 교회의 상담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는 중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교인 감소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교단에 속한 교회의 상담 건수가 많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실시한 144건의 상담 건 중 예장합동 소속 교회가 26건, 예장통합 소속 교회는 22건으로 교단이 큰 만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측은 교회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불투명한 교회 운영과 남성 중심의 강압적 위계질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의 침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교회가 분쟁을 겪으면 교회가 분립되거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목회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